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큐라티스는 6월 1일에 수요예측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시를 해놓고선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구요. 뭐 미뤄진다는 공지 한마디 없이 하루를 훌쩍 넘긴 어제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밴드 하단보다 가격이 더 낮아지고 같기는 했는데 예상보다 가격 할인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결과 한번 같이 볼게요. 기업 분석 내용은 늘 그렇듯이 앞에서 업로드한 영상을 따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였죠. 글로벌리 3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큐라티스로 꼽히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기대요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죠. CDMO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수조처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재무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는데다가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상장이 매우 시급한 회사로 보였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한 물량도 42.77%로 많은 편이고 또 기존 주주의 비율도 29.75%로 높았죠. 공모가 하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47억 원 정도 아주 가볍지도 않았어요. 공모가야 당연히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평가가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장외 시장에서 거래한 상당수는 공모가 밴드보다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고 2021년에 마지막 투자 유치 시에 기업가치가 약 3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렇다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더 낮은 상황이 되는 이런 부분은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큐라티스는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서 공모가가 하단보다 할인이 이루어지는 GI 이노베이션의 케이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교적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오는 S바이오메딕스가 될 것인가 공모가가 확정이 된다면 이런 조건들을 더 따져봐야겠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요 예측 결과 한번 볼게요. 경쟁률은 52.89대 1을 기록합니다. 435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그렇다면 S바이오메딕스 쪽은 아닌 거죠. 경쟁률이 이미 낮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참여 건수로 보자면 GI 이노베이션과 좀 비슷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6,500원에서 8,000원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밴드 하단인 6,500원을 써낸 기관이 건수 기준으로 3.22% 정도가 됐고요.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이 건수 기준으로 94.71% 거의 다였습니다. 특히나 4,000원을 써낸 비율이 건수 기준 51.03%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수량 기준으로도 44.33%에 달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6,500원보다 2,500원 낮은 4,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할인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하단보다 38% 낮은 수준이거든요. 우선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은 신청한 기관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0%를 기록하네요. 자 그래서 공모 계율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공모가가 4,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140억원 시가총액은 약 1,075억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약은 6월 5일과 6월 7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현충일이 낀 거죠. 그리고 환불은 6월 9일에 바로 됩니다. 상장은 6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뭐 겹치는 일정은 없습니다. 청약은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한 주식수는 주식총주의 42.77%에 해당하는데요. 좀 많은 편이 속하죠.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도 29.75%로 높습니다. 그래도 공모가가 4,000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60억원 정도. 다행히 아주 무겁지는 않은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회사는 VC, 벤처금융들의 지분율이 31.5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27.08%가 1개월 자발적인 보호 예수에 동참을 해줬거든요. 그 덕분에 그래도 상장일의 오버행 우려를 조금은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개월 뒤면 시장이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체가 존재하거든요. 다행히 전환우선주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보호 예수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전환사체 중에 46만 주가량은 보통주로 전환 후 바로 물량 출해될 위험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해줘야겠습니다. 얘네들도 어쨌든 1개월 뒤에는 총 1,500만 주가 넘는 수량 즉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반이 넘는 물량의 보통주가 추가로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희석될 위험 플러스 매도 물량 출해로 인해서 주가가 더 하락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개월 뒤까지 장기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는 거 단기의 승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수요예측 결과는 매우 안 좋았죠. 유통가는 물량도 많은 편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도 높고요. 그나마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큰 부담이 없는 정도라는 게 유일한 이 종목의 희망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종목을 그냥 보내기에 아쉬워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동안 수요예측 결과가 매우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공모주들의 상장일 성과가 의외로 괜찮았다는 부분, 좋았다는 부분 에이프릴바이오부터 S바이오메딕스까지 전부 다 상장일의 고가 기준 최소 30% 이상은 찍어줬었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바이오 성공 공식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지 를 자꾸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추가적으로 할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대부분 공모가 위라서 공모가에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거나 프리 IPO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오히려 훨씬 높다던가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GI 이노베이션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38%나 할인이 됐기 때문에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샤페론과 인벤티즈랩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기존 주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기타 소액 주주들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면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 전부 다 4,000원보다는 높은 가격의 거래가 성사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 플러스 비상장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4,000원보다는 위에서 거래가 성사됐을 것으로 보이고 한 6,500원에서 7,000원 후반대 정도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2일에는 5,800원에 무려 2만 9,032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약간 손박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해체 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에 가격이 급락하긴 한 거죠. 그래도 아직은 공모가보다는 좀 위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거래는 5,700원에 100주가 성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외에서의 기준가가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까지 더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월 7일까지 아무튼 기존 주주는 공모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의 큐라티스의 주식을 들고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이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추이를 쭉 보시면 2017년에는 1,562원으로 공모가 4,000원보다 낮기는 해요. 훨씬 근데 2018년과 2019년 초에는 3,550원으로 공모가가 큰 차이가 없고요. 2019년 이후에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의 기관들도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인 4,000원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는 것도 어쩌면 반전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보시면 프리IPO에서 책정됐던 밸류는 약 3,000억원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공모가 기존의 시가총액인 1,075억원보다 거의 3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놓고 본다면요. GI 이노베이션의 케이스에 부합하게 된 거고 오히려 또 GI보다 유통가는 금액이 훨씬 낮고 공모가 할인도 훨씬 파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GI 이노베이션은 하단 대비해서 19% 낮은 수준이었는데 크라디스는 38%나 할인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조건들만 보면 충분히 해볼만하다. 수익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나라셀라를 보면서 조그만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라셀라도 조건만 놓고 보면 아주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유통가는 금액이 346억원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은 1,288억원 정도 그래서 가벼워서 좀 수급이 붙으면 약간의 수익구간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장일에 처참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아니다 싶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상장일에 매수세가 거의 붙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없으면 이런 조건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큐라티스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 요인으로는 공모가가 우선 많이 할인이 됐고 특히 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더 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프리IPO의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거의 3배 높은 상태인 거고요.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 4천원보다는 비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들. 그래서 상장일에 생각보다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이 많지가 않다면 지금도 유통가능 금액이 약 460억원 정도로 그냥저냥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훨씬 좀 가벼운 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제약바이오 공모주들이 상장일에 모두 수입 구간을 줬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케이스들이 또 상장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예측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겠고 그리고 큐라티스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불안한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CDMO 사업에서 주요 수조처와 분쟁을 겪고 있다는 거 그나마 지금 CDMO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이면서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다는 거 GI 이노베이션은요.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았고 그리고 면역항암제나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았어요. 2조원이 넘는 기술 이전권도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 S바이오메딕스는 마찬가지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기는 했는데 그 규모가 큐라티스 정도로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공모자금이 유입되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베아줄기세포 분화기술이나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조금 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근데 큐라티스는 공모자금으로도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겠고요.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자본금이 유입이 되어줘야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그게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더 쌓이면 또 자본 잠식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큐라티스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이게 리스키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라셀라처럼 상장일에 매수제가 안 붙어준다면 비교적 매력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건들마저도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공모주는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막 상장일의 유통 물량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라면 약간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 추가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고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는 56만 8,750주, 신형에는 30만 6,250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청약 한도는 대신이 2만 8천주, 신형이 만주까지 가능한데요.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각각 5,600만원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 둘 다 존재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으로는 2만원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10주만 우선 청약을 하셔도 5주 이상이 배정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가능성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그냥 받고자 하는 수량에 맞춰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를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패스하시는 게 맞겠고요. 리스크를 좀 안고 가실 분들이라면 감내 가능한 선으로 적당히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청약을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6월 5일에 또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 프로테움텍의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교해서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주말 되세요.